안녕하세요. 동영상을 제작할 때 시작부분 즉 인트로를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에 대해서 유튜버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파워디에크에서 인트로를 제작하는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처럼 뒷배경에 동영상을 넣고 타원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타원형을 그리고서 장식하는 여러가지 아이콘이나 사진을 넣을 수 있고 이같이 제목을 넣는 것입니다. 자 이걸 프레이로 해 볼게요. 프레이를 하면은 제가 프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글자를 놓고 뒷배경의 가장자리에 꽃 들판이 움직이죠. 이와 같이 동적을 느끼며 주는 그러한 인트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에서 10초 이내의 동영상의 시작부분 즉 인트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디렉트를 터치합니다. 파워디렉트를 터치해서 여기에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현재 파워디렉트가 최신 버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자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 요 아래 요것을 탁 터치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자판기가 뜨지요. 그러면 제가 제목을 인트로 털 이렇게 넣겠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완료를 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터치하고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자기가 이 바탕의 밑에 인트로의 제일 밑바탕에 깔 동영상을 자기가 찬리하는 것을 가져오든지 혹은 여기 영상 소스에서 다운을 받아도 되겠죠. 저는 이미 다운로드 한 것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함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를 다운로드 한 것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화면에서 보여진 그런 꽃밭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해바라기 돌판입니다. 툭 터치해서 그러면 플러스가 이렇게 생겼죠. 플러스를 터치하면 다운로드 함이 오겠죠. 다운로드 함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플레이 해보면 굉장히 화려한 해바라기 꽃밭입니다. 스페인인가 그쪽에 가니까 이게 참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작 인트로는 대개 10초 이내잖아요. 그래서 10초에서 제가 여기 10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초에서 제가 끊겠습니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 하단에 여기 보면 나누기가 있어요. 나누기를 터치합니다. 나누기를 터치하면 뒤쪽이 선택이 됩니다. 나누기가 되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휴지통을 터치해서 뒤쪽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10초 동안 이것이 동영상이 플레이가 될 수 있겠죠. 이 10초 동안의 동영상 인트로 시작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먼저 바탕에 깔 동영상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위에다가 타원형을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왼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어요. 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자막에 텍스트가 나오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진을 터치합니다. 사진을 터치해서. 사진을 터치하면 컬러 보드가 나와요. 컬러 보드가 여기 있어요. 컬러 보드를 딱 터치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 색깔을 고르면 됩니다. 이 색깔은 언제든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색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한 다음에 플러스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모니터에 이렇게 색깔이 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크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크게 좀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걸 타원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마스크라고 있죠. 마스크 이것을 터치합니다. 마스크를 딱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없음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원형을 선택하려면 타원이라고 써놓은거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타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타원이 지금 됐죠. 이 타원에서 조절점이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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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코너에 다 있죠. 이게 코너에 각각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절점으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해서 완전히 정연을 만들 수도 있고 아주 반대단 정연이죠. 이렇게 타원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네람들이 적당히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자기 취향대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은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뒤로가 제일 밑에 보세요. 하단 왼쪽에 화살표 두 개 있죠. 한 번 딱 터치면 화살표가 하나만 남습니다. 여기에서 화면에서 모니터에서 이 크기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 화면에서 가운데 이렇게 딱 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조금 너무 크네요. 여기서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후 좌우를 잘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컬러 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타원형의 테두리를 넣고 잡니다. 그때는 여기 테두리 및 그림자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툭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 테두리 안 한다는 이것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왼쪽으로 쭉 밀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노란색을 하면 노란색이 지금 보이죠. 이렇게 혹은 빨간색을 해 보겠어요. 빨간색이 지금 들어갔죠.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자 저는 짙은 이런 색을 선택하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기가 있어요. 여기에 크기의 원을 슬라이드로 밀면은 화면에 보세요. 테두리가 굵어지죠. 이와 같이 테두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굵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이 왼쪽에 제일 하단에 뒤로 가겠죠. 이것을 터치하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터치하면 기본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장식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물론 여기 이제 제목을 여기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또 주최자가 누구다 강사가 누구다 라든가 이런 걸 넣는다든가 뭐 색스폰 곡 이름이라든가 색스폰 연지는 누가 했다든가 그 다음에 목사님 같으면 어디에 대한 말씀이고 뭐 어느 교회고 어느 목사다든가 이런 걸 글을 넣을 수 있겠죠. 그걸 넣고 이 왼쪽 편에 제가 장식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뛰는 세상을 열심히 뛰는 사람 그런 뜻으로서 아이콘을 하나 가져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가져오려면은 여기 레이에 있죠. 레이에 이걸 터치합니다. 레이에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 스티커라고 있어요. 여기에 다시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라고 있죠. 스티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저 상단에 보면은 이 상단에 글자가 지금 장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으로 밀어서 밀으면 저 위에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캐릭터가 있는 여기에서 저는 가져와 보겠어요. 캐릭터를 딱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열심히 뛰는 회사모니 보입니다.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미리 다운 다운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 터치하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이렇게 길이를 맞춰줍니다. 하단에서 그리고 화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적당히 줄여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오른쪽이나 혹은 왼쪽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러한 장식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스티커에서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왼쪽에 뒤로 가겠죠. 이것을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속에 여기에 제목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가지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이 글자는 글자 넣는 방식은 이 앞서 제가 강의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 가면 파워디렉터 강좌라고 해서 거기 많이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갈 수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자 넣는 것은 여기서 생례하고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일 앞에서 제가 프레이를 한번 해 보겠어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프레이를 해 보겠어요. 프레이는 오른쪽 화살표 이거죠. 프레이를 투치하겠습니다. 프레이를 딱 투치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꽃밭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장식을 넣을 수 있죠. 제일 밑바탕에 이 꽃밭 있잖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만들 때마다 똑같은 걸 하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보겠어요. 바꾸려면 제가 이것을 바꾸려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타임라인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바꾸기를 터치합니다. 여기 바꾸기 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해요. 그리고서 다운로드 함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하나 터치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밑에 나와요. 여기에서 이 사각형이 있죠.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이동해서 적당한 어떤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이것을 이 화면에서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뒤로 가겠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면 화면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뒷 배경이 꽃밭이 아니고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를 해 볼게요.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동영상 있죠. 물결 아까는 꽃밭이었죠. 이것을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고 다음에 컬러보드 있죠. 컬러보드 이것도 역시 여기 컬러보드 있잖아요. 이것도 터치해 가지고 터치하면 여기 색상 선택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색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색상 선택기를 터치해서 이번에는 제가 이런 색깔을 선택해 보세요. 지금 색깔 바뀐 거 보이죠.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가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으니까 상당히 인트로의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인트로를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영상의 시작 부분 인트로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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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